성남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. 성남시의회 조정식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. 군당국을 김병욱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. 감사패 주식회사 동호이앤 씨 대표이사 홍준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감사패 신동아 종합권 설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창욱 정말 시민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할 거고요. 이 축구클럽 다음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전용구장을 갖는 겁니다. 정말 말 그대로 시민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 많이 노력하겠고요. 저희 축구단 항상 살펴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. 성남 축구센터의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자랑스러운 우리 성남FC 선수들이 더욱 편안하게 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주변이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이 도심 가운데에서 청년 잔디를 밟고 공을 찰 수 있게끔 만든 도시가 아마 우리 성남이 유일할 겁니다. 정말 최적의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운동할 수 있게끔 저희 성남시민이 응원하고 또 성남시장과 성남시 여회가 함께 여러분을 도와드릴 것입니다.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의 클럽하우스 준공을 축하드리며 이렇게 영상으로 축하 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의 클럽하우스 준공 축하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. 네 터치 버튼식이 있겠습니다. 네빈 여러분 전면에 있는 터치 버튼에 가볍게 손을 올리고 하나, 둘, 셋! 네, 초박증 부탁드립니다. 네 이제 대단히 기쁘게 labeled 네, 스테이크 배가 되었네요. 네, 스테이크 배가 되었나요? 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